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아아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아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네. 지난 주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러 부산을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의 대대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4일 오후에 부산 경성대 중앙도서관에서 토크콘서트 진행했는데요. 이 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이 토크콘서트 행사장에 직접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와 행사장에서는 만났지만 별도의 대화를 나누거나 그러지는 못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진행자의 제안으로 인요한 위원장에게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서 인요한 위원장을 한국 이름인 인요한으로 부르지 않고 미스터 린튼이라고 부르면서 영어로 응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과 일종의 거리 두기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언론의 분석이 많습니다. 환자는 서울에 있다 그런 말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인위원장이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전 대표가 이 자리에서 그런데 여기서 내가 환자인가 오늘 이 자리에 의사로 왔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가서 그와 이야기를 하라.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진짜 환자가 서울에 있는데 누구인지 정확히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인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얘기들 하고 있는데 한번 입장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인위원장은 마음 아픈 사람이 환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어제 mbn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전 대표가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발언한 걸 두고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훨씬 더 잘 안다. 환자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로 접근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좋은 당이고 많이 변했다. 좀 더 변화하고 과감히 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전 대표가 자신을 미스터 린튼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퇴생이고 아버지는 1926년 군산에서 태어났고 나도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섭섭했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별도의 만남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사람들 앞이 아니라 문을 좀 걸어 잠그고 대화를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좋은 분위기가 되지 못한 게 좀 아쉽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 대표를 마음이 많이 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자신이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끙끙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반의 마음을 좀 푸는 방법을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또 만나서 또 풀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식시장의 공매도가 한시적이지만 전면 금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임시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공매도 일종의 외상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걸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서 이익을 내는 그런 방식의 투자기법인데요. 금융당국은 지금 최근에 국내 증시의 변동성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많이 적발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래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한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금지 기간 동안 정부는 이 공매도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매도 금지하고 있는 나라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 금지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면 오히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선진화 강조하면서 공매도 정상화를 계속 주장해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서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벌써 외국인들의 공매도 거래액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매도를 가장 많이 하는 주체가 바로 이 외국인인데요.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이 107조 6,3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의 누적 거래액이 74조 1,720억 원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33조 4,584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 그리고 기관 국내 증시 공매도 누적 거래액 보면 기관의 경우에는 48조 2,260억 원, 개인은 2조 6,676억 원에 그쳤기 때문에 확실히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전체 공매도 누적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67.9%이고요.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70.3%였기 때문에 소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외국인의 공매도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도망을 갔어요. 벌써 도망간 지 사흘째죠? 그렇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이 됐다가 병원 치료를 하던 중 달아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김길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 주겠다 이런 글을 쓰고 7억 4천만 원을 들고 나온 피해자의 현금 가방을 빼앗아서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었고 구속이 돼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에 손잡이를 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호소해서 지난 2일 서울 한림대 병원에 수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일 새벽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 핑계를 대고 보호장비를 잠시 풀고 옷을 갈아입고 그대로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교정당국은 김길수가 도주한 지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 20분쯤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지금 법무부와 경찰이 함께 김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 씨가 목격된 곳은 지금 어디죠? 지난 4일 밤 9시쯤에 서울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빠져나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는데 그때 김 씨가 당시 터미널 상점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기존에 입었던 옷에서 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 이전 행적을 보며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계속해서 어떤 변장을 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교정당국이 새로 배포한 전단을 보면 지금 김길수가 검은색 점퍼와 검은색 바지, 회색 티셔츠 그리고 검은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김 씨의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보면 교정당국은 이 사람이 계속 옷을 바꿔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현상금도 걸려 있죠? 그렇습니다. 교정당국이 원래는 김 씨의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 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여전히 붙잡히지 않아서 오늘 교정당국이 이 현상금을 올렸습니다. 기존의 500만 원에서 2배 상향한 1천만 원의 현상금이 지금 걸려 있는 상태고요. 법무부가 또 지난 4일 오후에 시내 cctv에서 찍힌 사진 추가로 공개하면서 다시 한 번 제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는 신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물론 현상금 드린다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밤새 진짜 비가 곳에 따라서 많은 비가 좀 내렸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지역에 특히 비로 인한 피해가 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에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저는 막 집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도 엄청나게 불더라고요. 많이 정말 많이 셌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의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 어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경기 도내에서 평균 61.4mm 가량의 많은 비가 내렸고요. 지역별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 오늘 새벽 3시경에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는 굴다리, 사거리 도로가 침수됐고 또 새벽 4시경에는 수원시 권선구의 서둔동에서 도로가 침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의 의정부시 간흥동에서는 강풍에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차량을 덮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안전조치했고요. 새벽 5시경에는 분당구 순회동 탄천에서 급류로 시민 한 명이 고립되는 일도 있었다가 구조가 됐습니다. 아침 6시쯤에는 의왕시에 그리고 양평군에도 각각 낙엽 등으로 인한 배수로 막힘 발생해서 도로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고 소방당국이 안전조치했습니다. 바람 많이 불면 특히 무엇보다 임명피해 걱정됩니다. 임명피해는 없었나요? 네. 사망이나 부상 같은 임명피해는 없었고요. 경기 소방이 비가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어제 오후 11시를 기해서 비상 1단계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우주의보 발령에 맞춰서 상황대책반 운영했고 피해 예방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11시부터 오늘 아침 6시 10분까지 모두 소방이 230건의 소방활동을 벌였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을 기해서 경기도 전 지역의 호우주의보는 일단 해제가 된 상태고요. 내일까지는 가끔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 걸로 예상이 되니까 끝까지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많이 조심해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도 조심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